고맙습니다. 영원히 거울에 빛은 너의 모습이 슬퍼 늘 웃으시던 예전에 넌 어디에 있니? 슬퍼하지마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준비를 해봐 햇살 가득한 맑으려 안녕 긴장해서 날 깨워준 아침이여 안녕 너의 유리처럼 맑은 미소가 세상을 많이 웃음짓게 할 거야 외로운 말들이여 모두가 안녕 내 맘속의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햇살 가득한 말들이여 안녕 긴장해서 날 깨워준 아침이여 안녕 너의 유리처럼 맑은 미소가 세상을 많이 웃음짓게 할 거야 아 ah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전략의 강민 그리고 후반 중반 어떤 병력과 물량의 전퇴교인데 뭐 그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뒤바뀐 경기 양상이었던 거예요. 초반 전략적으로는 전퇴교가 분명히 앞서봤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무난하게 로보틱스 쪽으로 갈 것을 확실히 확신에 가깝게 예측을 하고 그 상태에서 멀티를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노 로보틱스로 멀티를 들어가게 되면 병력에서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병력에서 꿀리지 않고 로보틱스를 가지 않은 가운데 넥서스를 하나 먼저 짓게 되면 무서운 것은 상대방이 다크템플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다크템플러로 안 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물량에서 중반까지 전퇴교가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바같이 강민 선수가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엄청 고전했는데 그걸 어떻게 야금야금 그렇게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역전. 이건 전퇴교 선수 입장에서 거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배였습니다. 남아있는 경기 양 선수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남아있는 경기 기호틴과 페라노스를 고려해봤을 때 이 3경기는 이 한 게임은 잡았어야 돼요. 전퇴교가. 특히 장기전을 펼친 두 선수의 집중력. 더군다나 강민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였는데 같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의 경기에서 상대방 병력이 센터를 자각하고 있고 초반 빌드에서도 상대방이 앞서 나갔고 거의 절망적이거든요. 거기에다 초반에 사용했던 리버마저도 안 먹히고 이런 상태에서 강민 선수가 생각했던 어떤 돌파구로서 섬 쪽의 멀티. 또 하나 제가 경기 중에는 중장기 이후에는 하이템플러의 프로브 사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강민 선수는 거기에 하이템플러에 몇 번 하다가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프로브 사냥을 해줬기 때문에 전퇴교 선수의 어떤 병력이 모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강민 선수가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맵 네 번째 경기를 펼칠 맵은 강민의 맵입니다. 지금까지는 강민의 맵인 네오 기호팀. 강민팀 맵 보겠습니다. 맵에서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총 11경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1경기 중에 강민 선수가 5번을 참가해서 오전 5승을 했고 전퇴교 선수는 이 맵에서의 프로토스 전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프로토스 전뿐만이 아니라 이 맵이 기호팀이 아니라 지호팀 또 강민팀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 좀 더 아실 거예요. 강민 선수가 저그전 테란전까지 합치면 12승 국회를 프로리그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전퇴교 선수가 임협에서의 프로토스 전이 아예 없다는 것이 그나마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퇴교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강민이랑 붙여서 그렇지 전퇴교 선수의 플레이 특정으로 봤을 때 기호팀에서 약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프로토스 선수가 힘싸움과 물량싸움을 좋아하는 선수라면 기호팀 만큼 부담감 없는 맵이 없죠. 그런 점에서 이 맵에서의 어떤 전적은 없지만 오히려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가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게임이 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그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 봄까지 대한민국 프로게임기를 후끈 달구었던 대회의 마지막 경기 될 수 있습니다. 강민 자신의 맵 강민팀 기호팀에서 우승 트로피를 찾아올 수 있을지 네 번째 연기 보겠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데뷔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그 지난 대회의 주운 우승에 머무르고 말았던 강민이 이번 경기 네 번째 경기에서 단퇴기를 잡아냐면서 대망의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경기에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한 게임 남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나 전퇴교 선수는 이제 그냥 마음 비우고 연습 경기 하듯 네 이렇게 경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 선수와 경기를 결승을 앞두고 있는 전퇴교 선수의 연습을 네. 박용욱 박정석 선수가 도와줬거든요. 네. 전퇴교 아 강 강민이 기호팀에서 거둔 프로포스션 5승 네. 박정석에게 3승 박용욱의 2승이에요. 아 예 그렇다면은 그 박정석 박용욱이 전퇴교에게 무엇을 도와주었을 것인가. 네. 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한 게임이 이 게임 이후에 바로 시상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퇴교 선수의 진영입니다. 무조건 이겨야죠. 다섯 시 전퇴교 그리고 이에 맞서는 강민 선수의 진영은 일곱입니다. 가로병양. 네. 3차전 남자 이야기에서 두 선수가 아주 치열한 혈전을 펼쳤는데 네. 이번 경기 역시 초반부터 숨 쉴 틈 없이 네. 치열한 교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거리도 가깝고 네. 강민 선수가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 맵에서 보면은 어... 뭐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민 선수 어... 자원을 약간 덜 투자해서 병력을 상대방보다 조금 덜 만들어서 네. 그 병력으로 상대방의 병력과 상대하면서 남는 잉여 자원으로 멀티를 먹고 그 이후에 병력상 우위를 점하면서 어... 지금... 네. 전퇴교 선수의 어머니 어... 예. 모습이죠. 네. 네.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네. 아무튼 예. 그렇게 이제 강민 선수가 주로 플레이를 해왔는데 박용욱, 박정석, 예. 프로토스전 정말 잘하고 힘 좋다는 선수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똑같은 비교적 비슷비슷한 전략에 번번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번번이 진짜 말 그대로 번번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전태기 선수와 함께 연습을 해주면서 만약에 강민 선수가 그 똑같은 전략을 들고 나오면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네. 선 맵에 대풀 투전 자신 없는 전태기 선수와의 경기는 7대 3으로 강민의 우수였는데 이거는 이 경기는 75대 25에요. 톱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강민이 더 유리하다고 예상하신 분이 많아요. 워낙 강민 선수의 네오게어 팀 맵에서의 전적, 부패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두 선수 모두 다 2게이트웨이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두 선수의 위치를 보니까 가장 핵심은 기습적인 어떤 다크템플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 다크템플러가 다크템플러가 안 간다는 전제하에 3게이트 드래곤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차를 빨리 상대편 진영에 먼저 도착한 것은 파란색의 전태기 선수의 프루브에요. 가로 방향. 네. 빨리 갔으면은 뭐... 글쎄요. 전태기 선수가 한시로 정차를 갔다가 강민 선수의 프루브를 발견하고 일곱시 대각선으로 질러서 두 번째 정차를 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약간 의문이네요. 네. 그리고 강민 선수의 원질럿 원프루브. 이동을 하죠. 가로 방향. 네. 전태기 선수. 질럿 한기가 미리 데뷔하고 있죠. 질럿 하나 프루브하고 도착하고. 게이트 두 개째 짓고 있습니다. 지었죠. 네. 그리고 지금 강민 선수가 어시뮬레이터를 지었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죠. 전태기 선수도. 안쪽까지 깊숙이 한번 찔러봅니다. 강민 붉은색 강민 선수의 병력이에요. 네. 전태기 선수는 지금 일단 굉장히 그... 네. 안전 주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네. 안전지 엘토스. 전태기 선수. 아. 사이버네티 스코아가 지금 강민 선수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네. 이에 반해서 지금 전태기 선수는 이제 어시뮬레이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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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의 어떤 그 사업 드래곤의 압박은 강민 선수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 테크가 빨라요. 강민 선수. 방금은 또 강민 선수. 강민 선수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네. 네. 근데 그 사이버네티 스코어가 저렇게 빠르면은 사업 드래곤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네. 기습적인 다크템플러도 전태기 선수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네. 강민 선수 이 결승전까지 오르기 전에 다크템플러의 역할 대단했거든요. 안쪽 잘 체크합니다. 강민. 아. 전태기 선수 파란색 프로브. 야. 예. 예. 그래도 프로브를 끝까지 살려서 전태기 선수도 꼼꼼하게 정찰하고 있네요. 사이버네티 스코어 이후에 예. 추가 건물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네. 기습 판방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태기 선수에게는 이번 경기도 마지막 경기이고 이긴다고 해 또 마지막 경기에요. 매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아. 일단 정찰 왔던 프로브는 강민 선수가 잡았죠. 네. 서로 다 잡았어요. 본인 쪽에 정찰병은 다 잡았어요. 네. 사실 이 맵은 개방 형태의 맵이기 때문에 드래곤 먼저 갔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질럿 숫자가 많으면 그 초반 드래곤을 압도할 수 있어요. 정술적인 운영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질럿이 드래곤에게 농락당하는 거는 내 본진 주변까지 와있던 드래곤을 쫓아가면은 끝까지 농락당할 수밖에 없지만 질럿이 상대방 드래곤을 상대방 본진까지 압박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죠. 네. 전태기 선수가 지금 질럿 두기를 빼놨는데요. 저것은 상대방 강민 선수의 태크트리가 빨랐고 드래곤이 빨랐기 때문에 드래곤 공격을 드래곤 공격이 왔을 시에 포기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뒤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민 선수 확장기 쪽에 정찰 있지 않고요. 야 양석수 팽팽합니다. 이번 스타리그는 결승전이 있기 전에 약 2, 3주간에 스토브리그가 있어가지고 스타리그 결승을 앞두고 폭풍전야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번 경기가 폭풍전야가 돼요. 아마 두 선수가 너무도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죠. 정태규 선수는 지금 3게이트를 간 것 같습니다. 게이트웨이 두 개, 세 개째는 짓고 있고 이거는 상대 다크템플러를 아예 배제를 한 거예요 지금. 보위 공격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이에 맞서고 있는 강민 선수.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강민 선수는 2게이트웨이로 상대 3게이트웨이를 무너뜨린 적 많거든요. 박정석과의 싸움에서 별로 안 밀렸어요 게이트웨이 차만큼. 강민 선수 쫙 밀리면서 자신의 병력은 잃지 않고 전태규 선수의 드래곤 한 개만 잡았죠. 저런 데로 쫓겨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갈대거 여기는 막힌, 막다른 길이거든요. 이 병력 잃을 수밖에 없어요. 강민 선수 본진 쪽에서 다른 병력들이 또 오기로 옵니다만 그동안에 이 병력 정도야 본진으로 난입하더라도 본진에서 생산한 병력만으로도 막을 수 있고요. 네. 방금 전태규 선수 뒤를 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병력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분명히 병력 운영면에서는 3게이트를 가고 있는 전태규 선수가 유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 강민 선수의 체제 전환, 기술적인 다크템플러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브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강민 선수가 보통은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자원을 남겨가지고 멀티를 먼저 먹는 플레이를 거의 늘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감히 못하고 있어요. 직접 옵저버토리였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 옵저버토리까지 확인했다면 전태규 선수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전태규 선수가 오히려 먼저 멀티를 먹고 있죠. 그러네요. 잔템버파는 강민 선수의 멀티. 오늘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신중해요. 강민 병력 위주로 나갑니다. 3차전 남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번 경기 네오 기어톱마저도 초반 경기 운영은 지금 전태규 선수가 상대에 유리합니다. 네. 강민 선수의 전승맵입니다. 전승맵 2맵에서 전태규 선수에게 첫 패배를 당할지 승리만 이어나간다면 우승이고요. 자 로버트 서포트 페이 짓고 자 다음 작전 준비하죠. 게이트 늘리면서 강민 선수 병력은 입구 쪽에 잔뜩 모아놨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리버를 강민 선수가 생각 중인 것 같은데 리버를 생각했다면 리버 나올 때까지 좀 참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가봐야 상대는 3게이트이기 때문에 병력 유리하지 않거든요. 네. 어 전태규 선수 한번 찔러 보는데요. 자 질러 답대어가 한번 깊숙히 들어갑니다. 자 질러 승에서는 자 이번 경기 쪽에서 받쳐주는 드라곤이 꽤 있습니다만 전태규 추가 병력 보내지 않고 병력 화내내 보이는 방식들은 민민이죠 전태규. 지금은 강민 선수가 전투를 너무 잘했어요. 자 병력 승. 아 공격 겨운동. 네 질러끼리는 서로 붙어야지 공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민 선수가 질럿을 뒤로 뺐다 옆으로 뺐다 이렇게 좀 해주는 바람에 전태규 선수의 질럿들이 강민 선수의 질럿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못했고 서로 공격을 못한 거 아니에요 질럿끼리는 근데 전태규 선수는 드래곤이 질럿들을 상대방의 소형 질럿들을 때렸고 강민 선수는 드래곤이 상대의 대형인 드래곤들을 집중적으로 보통 때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병력 이득을 좀 봤죠 강민 선수가. 네. 지금 아까 접전에서 강민 선수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또 리버까지 나왔으면 양 뿐만 아니라 조합마저도 지금 전태규 선수가 다 좋거든요. 이랬다면 병력과 합신해서 지금 본질 바로 공략할 수도 있어요. 병력 합치러 가네요. 강민 선수도 지금 게릴라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전태규 선수. 전태규 선수의 지금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전태규 선수의 지금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전태규 멋든 병력이. 자 여기서 효율적인 전투가 됩니다. 전태규 선수 머릿수는 부족해요. 아 강민 선수에게는 기회이고 전태규 선수에게는 최대 위기. 본질까지 밀렸기 때문에 다 밀릴 데가 없거든요. 강민은 더 밀릴 데는 없다. 여기 밀면 문제에요. 자 여기서. 전태규 선수 잘 싸게 됩니다. 저 셔틀을 태워서 오지 않고 이렇게 예의해 가네요. 지금 수강을 좀 더 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천이 귀여운 리버가 진짜. 지금 훅퍼와 먹으러 갔네요. 자 K2의 대기. K2의 대기야. K2의 대기 자세에서 계획의 최대한 방안에 리버의 활약 지원이 이어지거든요. 자 자 브로고. 브로고 몹상. 아 브로고 프로고 몹상. 아 브로고ka. 결국은 따라할 수 없는 점이 한게임, 한게임스타리그에 총집을 췄습니다. 날라토스, 강민, 지난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진크스도 깼어요. 네, 준우승자는, 한 번에 준우승자는 우승하기 어렵다. 그 진크스도 정말 진크스였을 뿐입니다. 강민 선수는 그런 진크스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강민 우승합니다. 강민 선수는 나라토스, 강민 선수는 극헌 cont돈하였어요. 강민 선수는oyensive 유행을 부르며, 강민 선수는 극헌을 이끌어 주 ok. 정말 진실해 주의 예술가 있다면, 강민 선수의 극헌 cont convoc기와 극헌 속도 보도를 먼저 경험합니다. 강민 선수는 극헌의 극헌 속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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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